오늘은 닭 가슴살 게를볶음밥을 좀 간단히 먹어볼게요. 가자. 야. 맛술이서? 맛들다. 응. 음. 흐음. 음. 흥. 흥. 흥, 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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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용유 너무 많이 넣었나? 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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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다 아 많이 춥다 날씨가 10월달인데 겨울이야 겨울 바지도 긴거 입었네 수고나 어저께부터 입었을까? 응 어저께부터 입었어 응 음 수고한복 갈 때 입었구나 응 맛있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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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내염 잘남쌔 입술에 아픈거 구내염 더 줄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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